안녕하세요 신대니트 입니다. 2306번 컬러 두가지를 추가를 했는데요. 하나는 베이지 계열, 연한 베이지 계열이고 하나는 민트색하고 핑크색 계열인데 먼저 베이지 계열 보여드릴게요. 베이지가 이제 여러 톤이 있는데 여기에는 흑베이지 계열하고 연한 살구빛 아니면 핑크빛 아주 연한 색 그런 계열도 몇 가닥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 지금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그런 여기에 핑크빛 들어간 것도 살짝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여기에 조금 밝은 색이 있고 약간 진한 색이 있고 하잖아요. 이 밝은 색이 이제 베이지 계열도 있고 연한 핑크빛 계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좀 오묘한데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되게 고운 컬러인데 라임색? 연한 아주 연한 라임색에 2168번 이태리 울 있거든요. 그 캐시미어 들어간 실 그 연한 라벤더 핑크색 하고 같이 매치를 시켰는데 이 두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핑크빛 나오고 좀 밝게 나오는 게 연한 라임색이에요. 그래서 떴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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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성듬성 라임색과 라벤더 핑크가 이렇게 섞여서 보이는데 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상큼한 느낌 전부 다 이태리 실이 들어갔고요. 이런 거는 안뜨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민트색하고 핑크색이 딱딱 보이는 게 되게 귀엽죠. 여기에 이제 그 모헤어 같은 거 하나 섞으면 이렇게 더 이 무지개색이 더 은은하게 보이게 돼서 좀 은은한 게 좋으시면 모헤어 하나 섞으셔도 됩니다. 저 베이지 이거 조합하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진하고는 잘 안나오네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